안녕하세요 썬앤수입니다 오늘은 짜잔 하트투성입니다 저희는 오늘 뭐하러 왔었나? 네 갔다 왔는데 서울 물건들로 재료들로 귀걸이를 만들거에요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월요일에 사놓고 만들었던 귀걸이들이 딱 예쁘죠? 요즘에 이런 귀걸이가 유행이에요 하트 귀걸이 그래서 오늘 귀걸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지금은 이 귀걸이를 만들거거든요 안보여요? 네 이런 귀걸이인데 쉽게 만들어 보아요 이거는 로우드 라는건데 이거는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이렇게 집을때 이렇게 집어주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링이라고 이렇게 고리를 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귀걸이 침 귀에다가 거는 용도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재료들로 귀걸이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분들도 만나서 만나요 이제는 2뒤에 끼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한번 제가 뒤에 걸어보겠습니다